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마드리드의 이한입니다 저번 시리즈에 이어서 유럽 여행 때 성당에 대해 아는 척하는 꿀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딩 양식이에요 유럽에 있는 성당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많은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또 카톨릭의 성당의 대표 양식 고딩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딩 양식의 뜻입니다 고트족처럼 미개하고 야만적인 양식이라고 해서 고트족 할 때 고딩이 된 겁니다 고딩 하면 뭔가 이름은 멋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부정적인 뜻으로 평가절하한 게 이 용어의 어원이죠 파리의 노트리담 대성당이 있죠 사르뜨르 대성당 가우디의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모더니즘 양식이라고 부르지만요 그 근본 뿌리는 철학은요 고딩 양식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야만적인가요? 이쁜데? 이게 왜 미개해? 와닿지 않지 않나요 솔직히? 시대는 주로 중세 말입니다 12세기경부터 주로 프랑스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고트족 양식이면 고트족이랑 상관 있을 것 같잖아요 별 상관없습니다 르니쌍스 시대 때 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그 전 시대에 중세 미술을 암흑이 시대라고도 부르잖아요 중세 말이 유행했던 이 양식을 아주 야만적이고 또 미개하다고 멸시한 데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고트족이랑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인종도 깔보는 그런 성향도 있고 주로 이탈리아니까 아름다운 프랑스 거라고 해서 멸시한 것도 없지 않아 그런 성향이 있죠 고딩 가면 대표적인 특징이 높은 첨탑이 있죠 수직의 미약이에요 넓은 실내 공간이 특징입니다 이런 첨도 아치라고 하고요 이런 천장 양식을 볼트라고 하는데 리브볼트 양식입니다 커다란 창문이 특징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당 옆에 날개 모양이 있어요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십자가형 평면도가 주요 특징입니다 어려워요 말이 제가 쉽게 이거를 풀이드리겠습니다 유럽 성당을 여행 때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즐기기 위한 팁 첫 번째가 위성 지도를 켜고 십자가를 찾아라에요 제가 유럽 대다수의 성당이 십자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딩 양식도 대다수가 십자가형입니다 대표적으로 루앙 대성당이에요 여기 십자가형이죠 십자가 다리 쪽에 두 개의 대칭이 된 첨탑이 주로 있습니다 다른 성당 볼게요 켈린 대성당 보면 이건 정 십자가형이죠 역시 날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 부분에 역시 대칭이 되는 첨탑이 있죠 가운데 심장 부분이 포인트라서 이곳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 부분 심장 부분 핵심이에요 중앙미사실이나 성가대석이 주로 심장이나 머리에 모여 있습니다 똘레도 대성당이에요 머리에 중앙미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성가대석이 있습니다 이 해가 뜨는 방향도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동쪽이죠 오른쪽이 동쪽에서 해가 비치면요 오전에 환상적인 빛을 느낄 수가 있죠 빛의 방향을 다 고려해서 지은 게 이런 성당들이죠 십자가를 찾으면요 재밌어요 성당들의 십자가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이에요 실내에서 고개를 들고 아치와 천장을 보세요 고대계 대표적인 아치 이름이 첨두아치라고 해서 열명 포인트드 아치라고 해요 뭐냐면 모서리가 뾰족한 이런 아치를 첨두아치라고 합니다 옛날 로마네스크 때는요 로마 경기장처럼 금근 모양이었어요 진화돼서 뾰족한 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간이 늘어나겠죠 이게 기원이요 유럽게 아니라 원래 이슬람 아치에서 기원된 겁니다 자 요 모양이에요 모스크나 이슬람식 궁전 가면요 요런 아치 좀 비슷하지 않았나요 알고보니 이슬람에서 기원된 아치가 유럽의 대다수의 성당에 쓰이게 된 거죠 첨두아치라고 하는데 고디게 대표적인 아치의 특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천장을 굴릉이라고 해요 그리고 볼트라고 하거든요 볼트 조인다 할 때 볼트 그게 아니에요 천장 둥근 양식을 또 따지거든요 이런 양식을 리브볼트라고 해요 4개의 창살이 모여드는데 각진 아치가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한자어로 늑재 굴릉이라고 하고 또 교차 굴릉이라고도 하거든요 천장 양식 리브볼트 요 모양 이 방패연이 포인트로 모여드는 요 모양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치도 역시 이슬람에서 기원된 거예요 이 아치가 고마운 게 뭐냐면 이전 로마네스크 때 무게 하중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창문도 너무 작고 벽이 엄청 두꺼웠습니다 높은 첨탑도 올리기 힘들었죠 리브볼트 양식, 천장 양식 덕분에 아주 무거운 하중을 벽과 기둥으로 분산시켰다고 해요 석재도 절약되고 높은 첨탑이 이때부터 올라가게 되는 거죠 벽이 가늘어져도 되고 아주 커다란 창문이 유행하게 됩니다 리브볼트 양식이 요 모양이에요 꼭 4개만 있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갈비비아 모양이 여러 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4개형 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습니다 요거는 개수는 그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공간 효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 중암 이사실 쪽 가면요 그 스케일감이 엄청나서 절대의자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낄 수 밖에 없게 만든 게 공간의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첨탑을 보면요 왜 높은 첨탑이 있었을까 절대의자가 지배했을 때 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그 충성과 복종 사랑이 이 높은 첨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시내가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높은 첨탑이 올라가는 거죠 사그라자 파밀리아도 역시 기본 뿌리는 고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축 양식 자체가 되게 불완전한 구조예요 이 성당이 몇 년 지나면요 자주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높은 첨탑을 무리하게 올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첨탑 높은 건물 공간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하중을 견디려는 그 날개 부분이 있어요 십자가 주변에 날개 부분을 일명 플라잉 버트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트리스는 버팀목이라는 뜻이에요 지지대 무리한 높이 공간에 의한 횡력에 대한 버팀목이에요 이게 없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횡력의 힘을 어떻게 분산하는지를 보여주는 고딕 양식 성당 보시면 이런 날개 부분을 찾아주시면 아 이게 그 플라잉 버트리스구나 오늘의 허세형어 플라잉 버트리스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재밌습니다 성당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만드는 빛의 마법 이게 바로 스탠드글라스죠 스탠드글라스가 전형적인 유럽 성당의 양식이죠 근데 역시 이게 유럽게 아니에요 원래 고대 서남아시아에서 이미 시작된 건데 이슬람 미술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나중에 중세 때 이게 전파된 거죠 서구 유럽은 니네께 뭐니 원래? 뭐 서로 무시한 건 아니고요 다른 문명 간의 교류 덕분에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우리는 싸운 전쟁의 역사만 생각하지만요 전쟁 역사보다 오히려 교류와 발전을 통한 역사가 훨씬 더 길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는 전형적인 유럽 성당의 양식처럼 보이는 겁니다 노트르담 환상적인 스탠드글라스고요 성 비투스 성당 프라하에 있죠 스탠드글라스예요 근데 왜 조각조각 유리가 많냐 하면 나름 이유가 있어요 미술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유리를 못 만들었거든요 작은 유리를 붙일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색깔이 다양한 거예요 그 덕분에 또 아름답기도 합니다 빛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던 성당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우디 성당이었어요 특히나 오후 해질 무렵에 오면요 뭔가 신이 감싸는 그런 따뜻함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중세의 미의 관점은 인간의 미의 관점이 형태의 미학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자의 미의 관점이 빛이에요 빛의 미술을 응용한 게 바로 성당이죠 그래서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중세 때 미의 관점답게 성당 안이 빛의 미술의 향연이죠 그래서 이런 스탠드글라스 절대자가 존재한 것 같은 이런 신비로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종교가 만드는 경이로운 힘이라고 제가 이야기 해드리거든요 밀라노의 대성당인데요 솔직히 유럽의 성당 중에 제일 아름다운 성당이 고딩이라고 봐요 저는 우와 성당 이쁘다 싶으면 대다수가 고딩 양식인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걸 만들었을까 당시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짧으면 100년 길면 300년까지 걸려요 이 반수기가 기본적으로 다 넘거든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 기술도 없는데 사람이 만든 건가 이런 감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중세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그게 바로 절대자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복정과 풍성, 사랑이죠 절대자에 대한 사랑을 받기 위한 인간의 그 간절함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위대한 건축물을 탄생시켰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어느 곳이나 그 시대에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곳에 가장 핵심적인 모든 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지식, 문화, 건축, 미술, 음악에 다 융합된 융합예술센터가 성당인 겁니다 당시에 종교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위주로 모든 아름다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종교가 지배하죠? 돈이죠?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메카가 어디예요? 금융이죠 전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 현대미술, 문화의 중심지죠 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쁜 건 거기 다 있어요 모던, 트렌드의 제일 빠른 아름다운 미학, 돈, 지식, 문화의 모든 중심이 뉴욕에 쏠려 있는 거죠 이게 다 관련된 겁니다 어느 유럽 여행지나 가장 메인이 되는 성당만 제대로 보셔도 그 도시의 과거의 그 역사, 철학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알아야 보이는 거죠 신이 있다 없다 믿느냐 안 믿느냐 떠나서 종교가 가지는 그 놀라운 힘은요 인간의 능력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유럽의 성당 그 중에서도 고딩 양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딩 양식을 볼 때 감동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사그라다 팀밀리아를 처음 봤을 때 이건 아름다움을 떠나서 너무 기괴하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몰랐어요 이 또 스케일감과 함께 이게 인간의 힘으로 솔직히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가우디가 이걸 만들었던 그 정식은 고딩 정신이에요 중세의 엄청난 신앙심의 은덕력이 돼서 이런 성당이 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꿈이죠 이거는 솔직히 가우디한테는 간절한 꿈에 의해서 그 살아 생전에 실행되지 못했던 게 지금 후대의 현실화되는 거죠 근데 이 양식이 고딩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비계하나요? 이게 야만적이에요? 아닌데요 경이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세가 암흑의 시대다 그리고 고트적 판쳤던 양식이라고 불리는 고딩이 그 언어 탄생된 배경에 르네상스 인본주의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그렇게 이런 용어도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고딩 양식을 보면 그 오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 참교육을 키워주는 미학의 결정체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 미개하거나 야만적이지 않습니다 암흑의 시대 헛소리죠 주관적인 견해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딩은 위대하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나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빨리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